아 진짜! 언니 진짜? 이런거 해야지! 와 이거 진짜 커요 – 커플 댔어! – 코플 댔어! 뭐야 뭐야? 제가 이게 먹고 싶으면 하고 와 진짜 스웩 있어 멋있어 진짜 아비야 볼까 롯데 장난아 잘 보이더든 예지 언니 제한시간 20분 아니고 2분이거든 아니야 침착하게 괜찮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술을 초쏘 미디지왓 그냥 1일 할게요 뭐 흔드니 우리가 1위 그래서 뉘진 언니는 킹을 골랐을거라 생각해 왜 너를 골랐을거라 생각해 뉘진 언니 나 좋아하니까 나는 좋아하니까 너 가면 되겠다 이름이 뭐야 아, 이름이 뭐야? 신유진 유진아! 야, 신유진! 사랑한다! 너가 이걸 원했다고? 고마워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완전 여신이에요! 이거 원피스인데 티셔츠 된 거 맞죠? 언니 다리 너무 귀여워. 아, 새소리인 거야. 야, 아침이에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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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대답을 말했어. 미안, 나 다른 거 얘기할 뻔했어. 야! 진정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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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진정입니다. 스무살이... 스무살이 되어서...